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 깨하듯 하라 눈가림으로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손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죽게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얘는 그들과 너희의 성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성경적 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지 강단에 말씀 주셨죠 그 다음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말세라고 하죠 당장 지금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강단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를 얻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죠 그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은 보금의 핵심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 보금의 핵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착 선포를 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은 보금 가진 자의 삶 열매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한 부분에 오늘 본문은 인간관계가 또 등장합니다 어떤 연구기관에 따르면요 평균적으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가족일 수 있죠 그게 한 25%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나를 싫어하지만 나를 좋아하게 되는 사람도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지금은 나를 좋아하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쪽으로 바뀔 수 있는 확률도 25%예요 그리고 나머지 25%가 남았죠 무조건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죠 그렇다고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막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구약성경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정리가 됩니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또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우리에게 주신 그 개시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상고하느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느냐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겠죠 어떤 메시지도 어떤 어떤 것도 성경보다 권위 위에 있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성경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당연히 인정을 하죠 그 다음이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예원교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으실지 한 주간 어떤 응답을 받으실지 강단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은 어떤 우선순위를 삼아야 되겠습니까 강단과 성경이구나 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해야 되는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성경적 인간관계를 회복해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인간관계를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 자신과의 관계죠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못해 나 자신에게 열등감과 비교식을 막 느껴요 그 사람은요 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먼저 성경적으로 사랑을 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는 위애분들과의 인간관계입니다 직장이든 어디든 가족이든 우리보다 어른이 계십니다 위애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은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내 위에 세우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우리가 딱 인정이 잘 안되죠 근데 이 로마서의 말씀은 2000년 전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더 인정이 안되요 노예로 사는 교인들에게 포로된 교인들에게 어떻게 그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란 말입니까 이거는 인정이 안되요 그런데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상향 리더십이라는 게 나와요 보통 리더십은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향으로 지도를 하죠 근데 성경에는요 상향 리더십 위에 사람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게 요셉, 다니엘, 니에미야 여러 가지 인물들이죠 요셉은 왕이 아니에요 총리일 뿐이에요 근데 왕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총리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영향력을 끼치죠 니에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술관원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영향력을 끼치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료, 친구들과의 관계이죠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뭔가 나랑 부부관계도 친구관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3년 제자훈련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예요 네가 오른팔이냐 내가 오른팔이냐 누가 더 크냐 이게 3년 동안 항상 수평적인 관계 같은 제자들끼리의 관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도 힘들죠 네 번째 아랫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주도권은 내가 잡았어요 칼자루는 내가 잡았습니다 군기를 바짝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후배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제자삼고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인간관계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확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의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요 선한 역량력 선한 인간관계를 해 나아가는 우리 예원의 성두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여론은 그리스도가 개입된 관계입니다 본문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중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과 종 이것도 인간관계 아닙니까 부부 부모 자식관계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에는 5장부터 해서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가 개입된 인간관계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죠 사람은요 기승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친해도 인간관계 속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된 인간관계면요 회복이 되고 살릴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안트로포스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위를 향해 쳐다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디자인하셨죠 직립보행을 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즉 우리는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아예 디자인을 해놓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을 보십시오 돼지는요 하늘 쳐다보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죠 왜? 사족보행을 하기 때문에 하늘 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하늘 보는 방법 들어 누우면 보겠죠 동물들도요 근데 동물들 어떻게 잡니까? 들어 누워서 잡니까? 엎드려서 자지 않습니까? 대부분 인간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존재로 아예 디자인해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보금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풀어나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장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죠 그리고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사탄, 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자녀에게도요 부부관계 간에도요 가족 간에도요 그 다음에 직장생활 모든 사회생활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거나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강단의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인간관계로 보금적 해석을 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누가 나를 욕한다 누가 나에게 안 좋은 루머를 퍼뜨린다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요 굉장히 분개합니다 분노합니다 사실도 아닌 그걸 가지고 과장을 했거나 부풀리거나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죠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누군지 찾아내고 싶어요 과연 누가 이 헛소리를 퍼뜨리는가 누가 과연 나를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가 찾아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찾아내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고 처벌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묵묵히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억울한데요 억울하죠 우리가 힘든 게 무엇입니까? 억울한 게 힘들어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 얼마나 억울한 분들 많습니까? 제일 억울하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발적 성김의 자세입니다 구절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지금 상전들에게 뭐라고 하죠? 위협을 그치라 우리가 위협사람이 되면요 아랫사람을 위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위협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랫사람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을 인격이 아닌 기능으로 보는 순간 그렇게 돼요 회사에서 많이 일어나죠 참 일을 못하네 아 이 사람은 참 일을 잘하네 기능으로만 사람을 바라보면요 나도 모르게 위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야 참 전도를 잘하시네 아 저분 전도왕이시네 아 이분은 전도를 한 명도 못하네 그럼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기능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요 사람을 바라볼 때 기능이 아닌 한 인격체로 바라봐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도울지 도움을 주고 그런 부분이 또 우리 복음가진 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윗분들에게 실망하고 힘들고 압력을 받습니까? 윗뿐이 나를 기능으로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기능적으로 참 못하는구나 뭐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과연 나는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인격으로만 바라보냐 아니면 기능적으로만 바라보느냐 그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신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요 종노예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돌로스 디아코노스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거든요 돌로스는 강제적 노예예요 전쟁포로로 끌려와서 노예가 되는 게 대표적이겠죠 반면에 디아코노스는 자발적인 노예입니다 출애국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1장 5절 6절 보니까요 만일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그 다음에 6절 보니까요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 이제 노예에서 풀려났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전과 그 다음에 내 처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귀에 송곳을 뚫어요 귀걸이의 상징이 뭔지 아셨지 노예의 상징입니다 자발적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자발적 노예입니다 이 섬김의 신비가 있다니까요 그게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복음 모르면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이 있는 요셉이 어떻게 했죠 부자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채색옷을 입혀줘요 엄청나게 비싼 옷이죠 명품이죠 근데 형들의 미음을 타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군요 여러가지 상황을 통해서 감옥으로 가죠 감옥으로 추락을 해버립니다 이때 친위대장 보디바리 요셉을 조금 신경을 써줘요 창세기 40장 4절에 보니까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에게 어떤 사람을 섬기게 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술관원장 떡관원장이죠 그들을 섬기게 하고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게도록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면요 내 인생이 다운그레이드 중이다 내 인생이 지금 내리막길이다 내 인생이 추락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중이구나 그 결과물로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 보디발 집에서 모든 곡식을 저장하고 경영하는 법을 배워요 감옥에서 정치를 배워요 왜냐 섬기는 분들이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총리가 되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과거의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과거가 정말 지옥 하셨습니까 과거에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요셉보다 더 했겠습니까 요셉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형들을 만나고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형님들 왜 나를 팔았어요 추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석합니까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왜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내 과거가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난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섬김의 신비가 오묘합니다 감옥에는 억울한 사람 투성이죠 지금 뭐 술관원장 떡관원장 요셉 다 억울한 사람들이죠 근데 요셉은 그들을 섬겼어요 그들을 친밀하게 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꿈을 말하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는 또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섬김의 신비입니다 내가 내 코가 석자인데 뭘 섬깁니까 요셉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근데 성경에 진리도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요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보금을 전하면요 내가 살아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많이 갈등들 하십니다 사역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제 상황은 직분으로 섬길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신비가 있다니까요 그 서론으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 강단의 은혜 받으시고 성경의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받아야 직분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은혜 받는 또 그래서 직분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예언의 성들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번에 그 eres 나